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목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온전히 성탄절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가 9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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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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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수와 호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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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절